장례식이 한창인 이곳 주인공 마이아스터는 며칠 전 그때를 떠올립니다 강도의 총격으로 어이없이 사망했던 그녀의 남편죠 여전히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질 않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상태가 몹시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불과 4개월 전 강도의 총격으로 언니 또한 잃었었거든요 이런 마이야를 위로해주러 온 친구 에바 그녀는 마이아에게 줄 특별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액자 모형을 한 방범 카메라였죠 며칠 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마이아는 자신이 없는 사이 보모와 딸이 어제 뭘 하고 있었나 문득 궁금해져 액자 카메라를 재생시켜 보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신의 남편이 딸과 놀아주고 있었거든요 고개를 젖는 릴리 그녀는 설마하는 마음에 남편의 옷장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진짜 남편의 옷이 사라졌음을 확인하죠 곧바로 보모를 추궁하는 마이아 하지만 물을 따르던 그때 그러고는 순식간에 나가버리는 보모 그리고는 하필 이 타이밍에 남편의 살인사건을 맡은 형사 사미 키어스가 이곳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느새 사라져 있는 영상자료 그녀는 우선 진정한 뒤 남편이 살해당한 날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퇴역 장교였던 마이아 하지만 사실 키어스는 그녀도 유령 용의자로 보고 있었죠 잠시 후 결혼을 앞둔 약혼녀와 통화를 하던 키어스 그런데 이때 생각해보니 그녀는 남편의 시체가 묻히기 전 제대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편 키어스는 요즘 들어 종종 정신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실직을 당할 순 없었기에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는데요 이에 키어스가 걱정스러웠던 상관은 그에게 파트너 마티를 붙여주죠 역시나 키어스는 마이아를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합니다 한편 마이아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혼란스럽기에 우선 하나씩 정리해보기로 하는데요 그러다 문득 자신을 쫓는 빨간색 자동차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잠시 후 보모 이재벨라의 집에 도착한 그녀 하지만 보모는 응답하지 않죠 그날 밤 조의 시신에서 발견된 총알을 분석해본 마틴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마이아의 언니 시체에서 발견된 총알과 똑같다라는 내용이었죠 다음날 마이아를 위로해주러 군 시절 동료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차량 조회를 부탁하는 마이아 이에 마이아는 곧바로 버킷가로 차를 모는데요 이때 발견한 이저벨라 이에 마이아는 시어머니께 따져묻습니다 이에 마이아는 시절 동료들 결국 시어머니에게까지 미친년 취급을 받은 마이아는 집에 오자마자 또 경찰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시간 유명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던 마이아의 남편은 인편죠 더 이상 두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니었죠 군대 일로 해외 출장이 잦았던 마이아는 친구에게 남편과 언니의 평소 행시를 물어봅니다 친구는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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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의 남편이 집을 나가는 걸 확인하고는 곧바로 몰래 언니의 집에 들어가 보는 마이아 그녀는 언니의 짐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경찰은 분명 클레어와 조 사이에 접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때 그 시간 마이아는 친구가 봤다던 언니의 또 다른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때 언니의 남편이 나타나죠 남자는 매일같이 클레어와 조가 늦게까지 야근을 했다 말합니다 한편 보모의 진술을 듣고 있는 경찰 점점 더 미공속으로 빠져드는 사건 그리고 마이아는 마침내 언니의 폰을 켜보는데요 이내 수상한 기록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곧바로 차를 모는 마이아 당연히 언니는 생전 오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한편 또다시 의식을 잃었던 키어스 그는 조심스레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다음날 친구로부터 자신을 미행하던 차에 정보를 받는 마이아 코리는 예전 마이야를 인터넷으로 저격해 군복을 벗게 만들었던 인물이었죠 그녀 역시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 버킷가에 도착한 그녀 이때 마이아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마이아 Caroline Did you see him? Joe? See him His body? No I let Judith take care of everything That was your choice? You know how she is I didn't see his body either Yeah but it got recovered But they never showed it to me Maybe they're still alive Joe was dead I was there 그녀는 마이아에게 버킷가의 비밀 계좌를 몰래 보여줍니다 이제는 경찰 역시 믿을 수 없게 됐죠 Judith We need to talk Why didn't you let her see his body? What are you trying to do here, Maia? I just want to figure out Why she said you've been sending detective case thousands of pounds Could I have a word? Caroline told me you've been sending detective case money Oh, come on Is that true? What kind of question is that? Humor me Maia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러던 중 오락실 앞에 세워져 있는 자신을 미행하던 차를 우연히 보게 되죠 몰래 잠복하는 그녀 이에 자신을 미행하던 차를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A car chase? Seriously, Maia? Yeah, a failure of a car chase Maia? But I did put a tracker on the car What the hell is going on? Joe's sister says that the family have been paying off the detective working on his case Detective Kearse I can take out a case if you want Yeah, would you? No problem Thank you Welcome 다음 날 Just hold back gently On the side click Like Helgi 강습 중이던 Maia는 친구에게 자신을 미행하던 차의 위치를 전송받는데요 Just let me go Let me go Maia, please be careful Right, you wait here, we'll back soon Wait, what? 그렇게 강습도 때려치고 차를 추격하는 Maia 하지만 방심한 나머지 괴한들에게 제압되고 맙니다 자신을 저격했던 코리라는 남자 과거 큰 실수를 저질렀던 마이아 클레어는 동생의 실수가 담긴 영상의 음성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코리에게 버킷가에 부패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었죠 You're not seeing the big picture, Maia 클레어 wasn't the only one who was killed, was she? I think the two of them stumbled upon something big Think about it 클레어 looks into it, she ends up dead And then Joe looks into it What did they find out? She said that she'd find out that the Burkitts had personally been paying a guy called Tommy Dark for 26 years And then Joe's right after he reached out Why should I believe you and I knew this? I want justice for Claire's murder, just like you do 그녀는 곧바로 토미다크란 사람을 찾아가 봅니다 하지만 다크는 이미 두 달째 잠적 중이었는데요 잠시 후 다크의 집에 도착한 마이아 하지만 모르세로 나오는 다크의 아내 마이아는 지금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It was terrible What have you done with Maia Stern? Huh? Where'd you go earlier? Heard the Burkitts are paying somebody else off A guy called Tommy Dark What does non-terraced aquis mean again? With an image of a ship Not by land but by sea, it's a sailing model Why? I told you about Joe's brother who died When they were teenagers, yeah? Joe said it was suicide Wait, wasn't that on a boat? To look into Tommy Dark I need to get Lily Sorry We got a hit on the bikes Looks like Maia Berkitt was making it up 한편 경찰은 조를 살해한 오토바이 무장강도가 찍힌 CCTV를 드디어 찾아내고 곧바로 오토바이 주인을 만나보는데요 그리고 버킷가의 막내 캐럴라인은 그 시간 보모의 방에서 죽은 오빠의 옷을 발견하죠 알고 보니 다크란 사람은 과거 버킷가에서 일어났던 요트 사건의 선장이었고 그는 당시 요트에 타고 있던 조의 동생 앤드루가 술에 취해 실수로 갑판에서 떨어져 사고사했다 진술했었죠 한편 한 달 전 오토바이를 도난당했다 주장하면서 그동안 도난 신고도 하지 않은 남자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는 키였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키어스는 그의 아들이 진범일 거라 추측하죠 잠시 후 키어스는 몰래 필의 뒤를 밟습니다 버킷가와 연관되어 있어 보이는 그의 모습 하지만 하필 이때 키어스는 발작을 일으키며 또 쓰러지죠 한편 기대도 안 했던 다크의 아내에게서 이날 연락이 옵니다 결국 다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전공법을 쓰기로 하는 말이야 그러면, 하필 아내인 Season 5의 80년ей 그의 일에 잊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대해 자체를 말한다 정확하게 도와줄기 오,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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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일을 퍼уг한 이illa 어린이는 매일 그의 일이 정확히요 그의 일을 못하는 라인 똑같은 말없이 이는 못한 내에 아닙니다 제가osa 마이 heits вед 당시 너무 그의 하지만 멀쩡히 집에 있는 캐럴라인 결국 전공법도 무산으로 돌아가자 마이아는 다시 다크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같은 시간 결국 파트너인 마티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키어스 다음 날 꿈을 꾸고 있는 마이아 이내 친구의 갑작스런 방문에 잠에서 깨는데요 마이아에게 선물했던 액자형 카메라 때문에 자신도 남편과 문제가 생겼다 말하는 친구 이에 마이아는 자신이 본 남편의 영상이 조작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카메라에서 해킹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타이밍에 키어스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이 타이밍에 키어스했다 그렇게 간만에 딸과 나들이를 나가보는 마이안 내 친 김에 그녀는 릴리를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부탁도 들어주는데요 이내 잠깐 집을 둘러보던 마이아 그리고는 진열장에서 생각치도 못한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요 흘려들었지만 분명 그녀의 언니가 죽기 전 들렸었던 고등학교의 이름이었죠 한편 그 시간 친구와 함께 병원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온 키어스 그리고는 마주하는 충격적인 소식 심지어 그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같은 시간 마이아는 언니의 마지막 행선지 중 하나이자 남편의 모교인 고등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엔 조의 동생인 앤드류의 흔적도 남아있었죠 안녕하세요 버킷가와 연관이 많은 듯한 교장실의 물건들 곧장 언니에 대해 묻는 마이아 교장은 역시나 예상했듯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갑자기 술술 나오는 대답들 방금은 죽고 일상이라 할 수 있고 고맙습니다 교장은 무대를 사모rado 교장의 후배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t was six weeks before Andrew Burkitt died at sea. Did you not wonder about two pupils dying so close together? No, before I was headmaster, I was a maths teacher. Of course it wasn't a coincidence. So what do you think happened? Theo Mora and Andrew Burkitt were best friends. So you think Andrew jumped because what happened to Theo? I do. Do you remember who else from the team was on the boat? Andrew and Joe, obviously. Yeah. A boy called Christopher Swain. Probably a few more boys from the team as well. 그제야 조금씩 맞춰져가는 퍼즐 조각들. 이에 마이아는 곧장 26년 전 죽은 시어모라의 집을 찾아갑니다. Hi, I'm so sorry to disturb you. My name's Maya Stern. A knock on the door said it was like an overdose from alcohol. I said, Theo doesn't drink. My husband always said that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else. I liked Andrew. Yeah, she cried at the funeral. Yeah, I heard about Andrew dying on the boat. 서서히 진실에 다가서는 마이아. 서서히 진실에 다가서는 마이아. 그 시간 원인 모를 뇌질환에 시달리던 키어스는 이제 그만 편안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그를 말리러 온 친구. What did they say? There's a more and more of this until I'm done. How can I start a family and do that to them? The money is strong. You should not have to be strong. It should be me. I should be the one. 한편 다크의 창고에 도착한 두 사람. Why do I feel like you're holding something back? Come on, Corey. I'm in this now. We're talking criminality across the entire Burkitt pharmaceutical division. A boy died in India. There's more deaths. If half of that was true, it should bury them. Whatever secret, Claire stumbled across is different. 그리고 이들은 창고에서 다크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곧바로 다크의 시체가 발견된 현장에 도착하는 키어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마이아의 차가 압수조치 당하는데요. 이에 키어스는 보여줄 게 있다며 마이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모든 걸 보여주며 뇌물이 혹을 강력히 부인하는 키어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믿지 못하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WHO IS IT? MWAH! Thanks for going out there. Really appreciate it. No problem. So, what's going on with you, Maya? Really? The captain of the Burkitt yacht at the time when Andrew died was a guy called Tommy Dark. Yeah, for some reason, Claire was trying to track him down. Did Claire ever mention the name Christopher Swain? He was a school friend of Joe and Andrew's. No, but... I know Claire was digging around, asking questions. This is his profile picture. 그렇게 남자의 뛰어난 눈썰미로 스웨인의 거주지를 알게 된 마이아 한편 마틴은 상관으로부터 키어스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그 시간 무작정 스웨인을 만나러 건물에 침입하는 마이아 하지만 스웨인은 이미 얼마 전 이곳을 떠났었고 이웃을 통해 그가 현재 어느 요양시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한편 친구의 위로에 힘입어 아내에게 사실대로 상황을 말하려는 키어스 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이 흐르는데요 친구의 말대로 그녀는 정말 강인한 여자였죠 다음날 저의 blood results from Mya Stern's car 아 아 오, fucking hell Hey. CCTV from a petrol station en route to Tommy Dark's lock-up. She said she wasn't alone. Maya lied to me. We need to bring her in. This was recorded yesterday when you found Tommy Dark. Who's that in the car with you, your anonymous tipper? You told us yesterday was the first time that you were at that lock-up. We found blood in the boot of your car, type AB positive, being Tommy Dark. You're lying, Maya. Who are you covering for? Corey Rudinski. At least, the video about you, the one that got in the turf. Yes, he was working with Claire. Claire discovered that Dark was being paid by the family. That's why she went and looked for him to find out why. Corey told me that Dark's lock-up contained clues. You know that I didn't do this. You know that I didn't do this. Him! Him! Corey. One way that we're gonna find out, isn't it? You need to tell us where we can find. Alright, so what he found out about Christopher Swain? No, Maya, that's not how this works. You can keep me in the dark like this. That's harder to come for you. 하지만 재벌가의 며느리에겐 손쉬운 일이었죠 온 김에 살포시 위치 추적기도 달아보는 마이아 그래서, I need the name of the most exclusive rehab very well, this is most likely the place thank you Maya, who are you looking for? but you came to me for help and I've given it so trust me when I tell you, you should talk to someone Christopher Swain, that's who I'm looking for may I ask why you want to see him? maybe it's connected to Claire be safe Maya, believe it or not I don't want to lose you too Maya는 곧장 움직입니다 Hello, can I help you? I'm here to see Christopher Swain 그리고 마침내 그를 만나죠 Christopher Swain? Who are you? I was married to Joe Burkett Joe Burkett is dead I wanted to ask you about his brother 드디어 밝혀지는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Why would Joe murder his own brother? So that night, we were celebrating We grabbed some masks We went to his room We dragged him down to the old ruins He went along with it From this way, this way From this way, this way From this way, this way From this way From this way Let's go! Joe Burkett Joe Burkett From the kitchen And he stuck it in Theo's mouth Oh They keep pouring Theo's Legs Started Thrashing You just kept on We didn't know what to do We all agree We never tell a soul I was scared My head 모든 것은 조의 주도하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So a few weeks later, you were all in and drop in the yacht What happened, Christopher? He wanted to confess Here we go, boys Come on, drink up Cheers Guys, we have to come forward Joe did his charm thing It's gonna be okay, Andrew Andrew went up on deck Just a few minutes later Joe followed him up You've never told anyone this Never It's it I'm sorry Why tell me? Joe's dead I finally feel safe That's why Corey의 아지트에 도착한 키였어 그리고는 벌어지는 추격전 한편 마이아의 친구 쉐인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뭔가를 꾸미는 마이야를 참아줄 수 없었는데요 이에 그녀는 쉐인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합니다 That day when the vehicle was hit by an IED It's carnage down there We have vehicle on the road Do your eyes aren't over? We have a suspicious vehicle heading towards vulnerable friendly forces Engage and let you have positive ID of enemy for this crowd We waited We followed procedure We're running out of time We can't get closer The sitting ducks Do we have permission to engage? We got confirmation We never got confirmation What? Our tenure comes off They didn't give us a go ahead They believed that at least One person in that vehicle 하지만 제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차량을 격추시켜달라올 부짓는 부상당한 대원들 그녀는 동료들의 목숨을 가만히 운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너무 큰 책임이 따랐죠 Why don't we start By you Telling me Why you broke into Tommy Dark's rental unit Tommy Dark Was a shipping security bot A morality free piece of shit Paid for By the Burkitts I told Maya Her husband's family Have been covering up medical trial fixing Why were you at his rental unit? Hey The man's dead You fled the scene of a crime You were investigating him You You've been hacking him I'd like to speak with him alone Can you give us two minutes? So 진실을 털어놓는 코리 They've been falsifying data in drug trials Hushing it up because it doesn't fit their percentage narrative And I think Claire was murdered because she was going to reveal the truth About Lamber Farmer Which is owned by the Burkitts 키어스가 복용하고 있는 그 약이었습니다 Some people have seen strange side effects What do they mean? They don't know what it is It's a black house Of course The Burkitts don't want anyone to know about it So 그의 이상 증세들은 모두 약의 부작용이었죠 그리곤 밝혀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So you is just the drugs and Nicole I have a baby Nicole I'm getting married 항상 그를 도와주던 친구는 사실 예전에 죽은 그의 아내였죠 I'm sorry It's not your fault, Sammy I always be with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우선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기로 하죠 에디 에디, it's Maya I'm on the new phone What's going on? What's with the burn phone? I can't explain, okay? I need to go, come on Maya I need to go somewhere And later I need you to come and pick Lily up and take her to your house 가장 믿음직한 언니의 남편 에디에게 딸을 맡아달라 부탁하는 Maya Can I see Lily? Do you want me to go get h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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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t to confuse her Can I just see her? 마이아는 조심스레 딸의 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키어스는 오토바이를 몰았던 걸로 의심되는 필또슨의 아들을 추격하죠 PJ, wait! 그렇게 또다시 벌어지는 추격전 PJ! PJ, this is the police! I'm all... PJ,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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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ook, it's dangerous up here Honey, come back up I don't know anything about a murder I don't know anything We know you were there when Joe Burkett was killed We grab handbags on motorbikes I heard a shout, okay? Yeah And he comes running over Running Say our man was dead now we have to get out of there We got away so fast that I came off So I got rid of my bike I'm my phone Cover my tracks But who was the other kid? Rambow He lives on the Maranjouk estate And does he... Just come out Does he have a... Does he have a... a weapon? You okay? That dead man in the park I have nothing to do with me, I swear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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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ere, yeah? Just... I'm coming towards you, alright? Let's go Let's 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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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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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pill that has been caused?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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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지만 사실 그는 죽어도 이번 사건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죠 조심스레 용의자를 미행하는 키어스 한편 그 시간 마이아는 보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만나는 두 사람 그리고 마이아는 차 안에서 남편의 소지품들을 발견하죠 그렇게 밝혀지는 비밀 그런데 이때 그리고 키어스는 마침내 용의자를 붙잡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을 죽인 범인은 마이아였습니다 4개월 전 무장강도에게 죽임을 당했던 마이아의 언니 하지만 사실 그녀를 죽인 건 마이아의 남편 조였죠 당시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마이아 그리고 총에서 발견됐던 남편의 지문 그녀는 범인이 자신의 남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가의 남편을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있거나 하지만 그의 이가도 맞은 사람 미아? I need to talk to you I know what you did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de me at a spot in the park I'd switched the guns so Joe took the deactivated one from the safe and I had the one that worked so what is this, 미아? talk about what? 본색을 드러낸 조 증명할 필요가 없었죠 한편 진실을 알게 된 키어스 그리고 마이아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조의 짓이었죠 버킷가를 이대로 그냥 둘 순 없습니다 그날 밤 버킷가에 들어서는 그녀 키어스는 그녀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한편 투자자들과 성대한 만찬을 즐긴 버킷가 그럼요, 엄마? 네, 감사합니다 미아? 저거는 이 시각을 한다고? 뭐는 이 상황을 하는 건가요? 네, 신기한 목욕장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Judith? 아직도 이거로 인지? 아, 미아? 네, 제가 그것을 지켜봅시다 그래서 너의 목욕장에 맞을 수 있는 물건 네, 이 목욕장에 맞을 수 있는 건가요? compare b Your sister started this. She attacked this family. When an enemy attacks, you have the right to defend yourself. SHE WAS MY SISTER, YOU EVIL FUCKING. Joe killed people. It wasn't just Claire. Let's not forget... ..his own brother. Andrew. Andrew committed suicide. Oh, lies! Lies! Joe pushed Andrew off the yacht to save himself! that's not true! Also, Tommy dies! 이 녀석은 완전히 기술의 미국이다. 네가 일어난을 지혜하자. 그리고 당신도 한 번을 지혜내되고. I killed Joe! I killed a man that killed my sister! I wasn't going to let that monster bring up my child! Well, now it's all going to come out, isn't it? Three witnesses. I'll be happy to see you spend the rest of your life behind bars. That's fine. Because you know what else will come out? Your lies. It's over, Judith. 그녀는 생각합니다. 마이아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당당할 순 없을 거라고요. 이때 몰래 마이아의 총을 슬쩍하는 남자. 너무도 허무한 그녀의 죽음. 하지만 이건 모두 마이아의 목숨을 건 계획이었죠. 이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마이아는 어정쩡한 방법으로는 재벌가를 벌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였죠. 그녀는 이제서야 군 시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이제 18년 뒤에 반가운 얼굴을 비추죠. 다행히 부작용을 이겨내고 아빠가 된 키어스와 18년간 마이아의 딸 릴리를 돌봐온 에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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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을 보며 언제나 어머니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희생을 아니 따뜻한 사랑을요. 우선 갑자기 바뀐 목소리에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목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르시겠네요. 여튼 병원에 갔더니 아예 말을 당분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하필 또 제가 하는 일들이 모두 목을 사용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목이 좀 회복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나마 영상으로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청 정성적여 편집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우리 라비요.